어휴 놀랄아 아우 놀랄아 애는 이렇게 이렇게 잡았어 너 굳이 이렇게까지 잡어 진짜로 나홉아 이거 얘 깨를 먹은 거야 이거 내일 먹어야 되는데 이거 나홉 이거 다 먹으면 어떻게 해 나홉이 내일 간식, 간식이야 이거 간식? 어? 소화 안 되고. 부모님. 낙엽이 발레버 갔는데. 지금 갖다 주면 느끼실 것 같아. 전화해 봐, 전화해 봐. 발레, 발레 그거 아직 안 왔다고 그러면 갖다 주면 돼. 갖다 주고 올게, 내가. 저거 혼자 못 하는 거야, 그러니까. 그래도 근처인가 보다. 네, 가까워요. 이싱아, 또 배고파? 엄마가 없는 걸 안다니까. 알았다. 알았다, 알았다, 알았다.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야, 분위가 없다. 아이고, 아이고, 어떻게 해. 빨리 엄마가 와야겠네. 아이고. 아이고. 그래. 아 진짜 그렇게 식혀서. 아기 셋 아빠인데. 와, 역시 새벽을 키워다니까. 본위 온도 맞추는 건 기본이네요. 누가. 옳지. 이 정도면 안 돼. 저쪽으로 받쳐야죠. 자리가 쓱 훈련해 벌써.